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들과 힘을 합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자유주의 스토어 회법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방문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월 20일 날 3시간 가까이 진행된 페넨 특집 선거 의혹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 방송과 함께 방송용 ppt 자료와 댓글을 보면서 제가 갖게 된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말 행복하겠다. 전규제 주필이 알아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대형해 주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4.15 부정선거에 대한 전규제 주필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선거 조작논은 조작된 것이다. 선거 조작논은 조작된 것이다. 그리고 선거 조작논은 몇몇 아이들의 장난질이다. 선거 조작논은 몇몇 아이들의 장난 논이다. 댓글이 어제 저녁을 기준으로 해서 1천명을 훈쩍 넘었었기 때문에 댓글 중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것을 뽑았고 아주 거친 표현을 좀 다듬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간단한 해설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선거 조작논을 반박하고 그들의 입을 다물도록 만들기 위해서 굳이 방송을 내보낼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한 반발에 직면하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정세를 조금 더 살피고 잠시 몸을 숙인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차선책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본을 만드는 시간을 중심으로 한 2시간 동안 남긴 댓글을 최근 댓글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7분 전입니다. 무무님입니다. 검증하면 되는 거지 왜 검증조차 반대합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냥 검증하고 또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주필이 선택할 수 있는 차선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가능한 신속하게 재검표를 요청하는 것이고 법원으로 하여금 변호사들이 요청하는 대부분의 그런 정거 보전을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정주필이 해야 될 일이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마치 대변하는 뜻이 해명방송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는 21분 전입니다. 베네 페이스님입니다. 나이를 얼마나 먹었길래 애들의 장난이라 단정하는지요. 당신들이 신입니까? 신판자입니까? 의욕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순리적으로 검증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이것마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비겁하게 부역하지 마시고 대한민국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역사의 죄인이라는 그런 단어는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야 될 단어입니다. 이번 사건은 덮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백한 범죄 증거가 데이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 자체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소지가 매우 크다고 그렇게 봅니다. 다시 22분 전에 남아트님입니다. 의가 없습니다. 완전히 꽉 막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깊이 여겨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내가 잘났으니까 당신들보다 내가 우월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되는 것이죠. 100명 가운데 90명 정도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게 되면 그게는 분명히 진리와 진실이 담겨 있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김현우님입니다. 24분 전에 한 겁니다. 당신 내 생각대로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들다는 거죠. 당신들 뜻대로 해명이 납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WDC님이고 24분 전에 남긴 기록입니다. 대부분 댓글이 부정적입니다. 바위에 돌던지기입니다. 왜 그렇게 거품 물고 아니라고 해명하십니까? 당신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길래 이렇게 난리법석을 뜹니까? 느낌은 여당 대변인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정말 참 일을 올바로 한다. 이런 게 물론 중요하죠. 소신이나 신념이나 확신이란 것이.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한 번 정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언론은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상호관계 하에서 언론이라는 것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펼칠 때는 과연 이것이 사람들의 어떤 논리나 이런 부분에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아토 마치님입니다. 30분 전에 남긴 것입니다. 선거 박사가 나왔네요. 선거 박사가 나왔네요. 방송에 임한 세 사람 가운데 이런 문제를 굉장히 꼬치꼬치하게 굉장히 깊게 탐구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죠. 아마추어가 아니고 그 문제를 깊이 파고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그런 문제를 선거 부정 문제를 마치 자기 문제처럼 깊게 파고든 사람이 누구냐의 정주필이냐의 한모시냐의 최앤카냐의 그런 문제도 한 번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일곱 번째입니다. IS짱님입니다. 42분 전에 남긴 기록입니다. 이 사람들아 나되면 나될수록 욕만 먹는다. 그게 문재인 스타일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나되면 나될수록 욕만 먹는다.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나되면 나될수록 욕만 먹는다. 여덟 번째입니다. 요한택님입니다. YEO니까 YO로 읽는 게 YO로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45분 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도 아니고 무슨 수작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가만히 있기만 해도 도와주는 건데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 말만 정의이고 남의 말은 불의입니까? 참으로 이런 사람들 한때 믿었던 내가 멍청한 사람이었군요. 편협한 사람이 보수를 대표한다고요? 어서 빨리 사라지시기 바랍니다. 아주 화가 잔뜩 난 거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 때, 나서야 될 때, 머물러 있어야 될 때, 공격해야 될 때, 방어해야 될 때, 출자해야 될 때, 투자해야 될 때, 투자하지 않아야 될 때 때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지금은 가만히 있어야 될 때죠. 가만히 있는 게 남을 돕는 것이고 자신을 돕는 것이죠. 아홉 번째입니다. 리 만수님입니다. 47분 전에 남긴 글입니다. 보수고 정의고 나발이고 정치와 무관한 청년들이 블랙 시위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만 옳다고 자꾸 때를 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하는가 한번 봐라 이야기하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보수고 정의고 나발이고 나는 모르겠고 정치와 무관한 청년들이 블랙 시위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야 해. 이 만수님이 47분 전에 남긴 것. 51분 전에 정의파라고 하시는 분이 정지필은 이제 그만하세요. 토론할 가치가 없으니 답변을 하지 않겠죠. 정의롭게 착각하고 정의롭게 생각하고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무식하다는 표현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조용히 하세요. 조금 그냥 잠시 머물러 있었지 말하지 않고 잠시 동안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하고 저는 중요하다고 물론 개인이 선택할 거니까 나이 육신 먹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다만 공식적으로 조작론자를 공격했기 때문에 제가 제 이야기를 앞세우는 게 아니고 댓글에 남긴 세상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제가 들으면서 제 단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열한 번째는 김현은님입니다. 55분 전에 남깁니다. 정규재 씨는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는데 정규재 씨는 왜 그렇게 열받아서 펄펄 뛰시나요? 그게 이상합니다. 더 할 말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까? 열두 번째에 심준수님입니다. 한 시간 전에 남긴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상하면 검증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아니라고 말합니까? 뭐가 해명이 되었단 말입니까?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냐. 선거 조작은 없다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 당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 이렇게 그분이 이제 심준수님이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상하면 검증을 해봐야 안 되냐. 의욕을 제기한 게 뭐가 문제냐. 국민의 권리지. 국민의 기본권이 훼손되고 국민의 주권이 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욕을 제기할 수 있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그것을 당신이 단정적으로 판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수사관도 아닌데 왜 당신이 선거 조작은 없다고 단정을 하고 선거 조작을 외치는 사람들의 입 닥쳐라고 이야기하냐. 그건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심준수님 생각도 그런 겁니다. 열세 번째 한 시간 전에 거북선님이 남긴 겁니다. 정신 좀 차리셔야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정신 좀 차리셔야겠어요. 고집이 나라 망치겠어요. 문장이 정확하게. 사람이 고집을 갖고 또 때로는 살아야 되죠. 고집과 소신이란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니까. 그러나 유연함과 소신이란 것이 참 필요하죠. 고집을 심하게 부리면 다음에 망하는 수가 있죠. 죽습니다. 다음에 고집을 심하게 부리면. 열네 번째는 한 시간 전에 김수아님이 남기신 글입니다. 선관이 대변인이 노력하는 편의원에다 왜 물어봅니까? 공 박사한테 무엇이든 물어봐야죠. 유유입니다. 유유. 저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 인용해봤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아이디어님입니다. 신권 다발 투표지. 구격 틀린 투표용지. 수십 가지 의심스러운 증거가 유튜브에 나왔습니다. 의심은 밝혀야지. 묻는 것은 공상당입니다. 묻고 가는 것은. 의욕이 있는데 의욕을 해소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려라는 것은. 그건 공상당이 하는 거라는 이야기가 아이디어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열여섯 번째는 한기태님입니다. 한 시간 전에 남긴 겁니다. 이런 방송을 기를 쓰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협조해도 시원찬을 시국에 쪘죠. 이런 방송을 기를 쓰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일곱 번째는 김현원님이 한 시간 전에 남긴 겁니다. 전 규제 씨는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긴 장문에 ppt를 만드는 것은 사람들이 설득을 못했다는 것이죠.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욕을 가진 사람들도 근거를 가지고 의욕을 제시하는 거니까 조작이 안 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열여덟 번째는 한 시간 전에 강정연님입니다. 한심한 세 사람들 당신들을 잠시나마 존경했었던 게 좌파에 당했던 것보다 더 부끄럽고 치욕스럽습니다. 자식들 앞에 부끄러운 짓 그만하세요. 강정연 씨의 그런 주장입니다. 역사의 죄인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깊이 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증거보전 신청을 거부하는 판사들, 침묵하는 언론들, 침묵하는 방송들, 가이드를 만들었던 그 오해를 사고 있는 대법원의 판사들, 대법원들, 수많은 의욕에도 불구하고 먼산 쳐다보시 내보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명들, 유권자의 죽군 훼손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야당들, 이 사건을 주무한 것으로 의심을 받는 여당들, 역사의 죄인이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로 아, 그것이 역사의 죄인이었구나라는 그런 것이 현실 세계에서 드러나는 것이 얼마 전은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은폐하는 것이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